김수능 민족문제연구소 1945년 8월 15일을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1948년 8월 15일을 또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근래에 들어서 건국절이라는 말을 하고 있죠. 친일 반민족 행위자나 그 옹호세력, 그 후손들이 중심이 돼서 이런 건국절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대한민국 건국은 1919년 임시정부를 기점을 해서 대한민국이라고 하고 지금 헌법에도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1948년은 임시정부가 본격적인 정식 정부로 출범한 날이지 그게 건국한 날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그것을 건국절이라고 부르는 것은 대한민국은 1948년의 시작이 되면 과거에 그 이전에는 대한민국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반국가적, 반민족적 행위를 했던 것이 무효가 된다. 그래서 자신들의 부끄러운 친일 과거, 반민족적인 과거를 세탁하기 위한 노력입니다. 그래서 허튼 소리고 망발이라고 그러죠. 지금 민족문제연구소 광주지부장으로 활동하고 계시는데요. 이 민족문제연구소 어떤 활동을 하는 곳인가요? 우리 사회 적폐청산, 적폐청산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사회 모든 적폐의 근본이 친일 과거 청산을 안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 쌓여 있거든요. 그동안 우리 사회를 지배해온 언론, 정치, 사회, 경제 모든 분야에서 일제강점기 때부터 기득권을 누렸던 이 세력들이 아직도 이 사회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 많은 사람들이 적폐, 적폐를 하고 있는데 그 온당, 그 뿌리에가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어제가 세계 위안부 기림일이라고 일회가 됐었는데 일본 정부하고 위안부 협상을 했다고 그랬었죠, 박근혜 정부 때. 그런데 박근혜라는 사람이 누굽니까? 일본 왕에게 충성을 맹세해가지고 혈서까지 써가면서 만주군갈학교에 입학했던 박정희라는 친일 반민족 행위자의 딸이고 그 역사의 이어진 속에서 그렇게 우리 국민들의 희생 이런 것을 일본 쪽 입장에서 설명하고 덮어주려고 했던 이런 것들이 우리 적폐인데 그런 것들이 결국은 친일 청산이 안 돼 있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민족문정부서는 우리 사회의 적폐 근원인 친일 잔재를 청산하자 임종국 선생님이라는 분이 1965년에 친일 인명사전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아니, 친일문학론. 우리 문학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서정주니, 이런 체만식이니 이런 사람들 활동을 했는데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문학성만 가지고 평가를 했었는데 이런 사람들이 반민족 행위를 했던 것들을 적나라하게 기록을 하고 우리가 반성할 것은 해야지 된다 해서 친일문학론을 만들었는데 그 임종국 선생의 뜻을 이어받아서 우리가 우리 사회에 적폐 청산을 해야겠다 하고 생긴 한 게 처음에는 반민족문제연구소였는데 이것은 민족문제연구소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친일 인명사전을 만들어냈죠. 4,307명이 수록이 되어 있는 친일 반민족 행위자들에 관한 자세한 내용들을 모든 객관적인 자료들을 동원을 해가지고 이렇게 친일 인명사전을 만들었고 이번 8월 29일 국치일이죠. 국치를 기념해서 식민지 역사박물관을 만듭니다. 일반 시민들이 35억 원이라는 후원금을 모아줘가지고 이렇게 만드는데 아직도 한 15억 정도가 부족해요. 방송을 들으신 분들 계속 후원해 주시면 좋은데 친일 반민족 행위자 박정희 기념사업에는 수백억, 수천억을 쓰면서도 이런 우리의 정말 중요한 역사에는 아무것도 되지 않는 우리나라 현 시점에서 민간에서 이런 것들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광복이 73년이 지나도록 국가로부터 서원을 못 받은 독립유공자가 많이 아직도 있고요. 받은 사람들도 서원의 등급이 부당한 게 많다고 하는데요. 또 독립유공자 후손들도 가난이 되물림돼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는데 이에 대해 재정비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친일을 하면 3년을 잘 살고 독립운동으로는 3년을 못 산다, 굶는다, 그러죠? 거지가 된다. 그런데 독립을 했던 분들이 자기의 인생과 전 재산을 바쳐서 독립운동을 했던 분들이 아직도 제대로 평가를 못 받거나 아예 평가를 못 받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우선 등급 기준이 뒤죽박죽이에요. 우당 이회영 선생 같은 경우는 그 5형제가 전 재산, 지금으로 따지면 5조 원 정도 되는 엄청난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만주에 가서 신흥모관학교를 만들고 그 신흥모관학교 졸업생들이 청살리 대체비니 봉호동 전투에 주축이 됐던 군인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제대로 우리나라에서 독립운동가에 주는 서원의 3등급입니다. 또 대한민국 임시정부 초대 국무령을 지냈던 이상용 선생도 3등급이고요. 그런데 우리 유관순 여사조차도 열사도 3등급으로 분류가 돼 있어요. 그런가 하면 이승만의 비서를 한 것 외에는 별로 두드러진 것이 없는 임 병직이라는 사람은 1등급입니다. 그래서 누가 잘했고 누가 못했고 등급을 매기는 것이 말하자면 농공행상이라고도 오고 그러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제대로 돼 있지 않고 또 어떤 경우는 아예 서근도 못 받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영화 암살에서 나왔던 김원봉 선생님 같은 경우는 그분이 김구 선생보다도 일제에서 현상을 더 많이 걸었을 만큼 중요한 독립운동을 해줬던 분인데 이런 분들이 해방 이후에 북으로 갔다는 것 때문에 서운을 못 받고 실은 북에서도 서운을 못 받았어요. 그게 참 원통할 일이죠. 또 어떤 분들은 자의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서 분명히 있는데도 이런 식으로 서운을 안 받아버리고 또 심지어는 당신들이 독립운동을 했다는 증거를 가져와라 하는 것이 그동안 국가보원처의 태도에서요.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다 비밀로 했고 숨겨서 했는데 어디서 사진 찍어놓고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갖고 증거를 제시하라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런데 그런 것, 저런 것들 문제가 기본으로 우리나라 그동안의 정치, 사회를 지배해왔던 게 친일 잔재 세력이어서 그 사람들 지각에서 어쩌든지 독립운동에 대해서는 평가를 절하고 대우를 안 해주고 그만큼 그 사람들이 평가를 받으면 상대적으로 자기들의 치부가 드러나고 더 나빠지게 보이니까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잘못된 역사 교육과 일을 바로잡기 위해 진행되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다면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죠. 우리 역사가 잘못된 것이 많아서 광주시 교육청에서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민족문제공사하고 같이. 우리 문화 속에 남아있는 친일 잔재, 특히 예술 이런 것들이 학교에서 옛날 해방 이후에 교과서 편찬을 주로 친일 세력들이 했기 때문에 자기들 것만 그대로 많이 내놨습니다. 우리가 음악 교과서를 보면 맨날 친일 했던 사람들이 작곡한 노래, 아니면 친일 했던 노래 이런 것들을 배웠거든요. 그래서 광주교육청에서는 학교로 찾아가는 독립운동 이야기, 친일, 항일 음악회를 해마다 수십 개 학교에서 해오고 있고 그걸 통해서 학생들이 학교에서 못 배웠던 것들을 제대로 배우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야기할 게 많은데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광복절에 하죠. 네, 지금까지 김순흥 민족문제연구소 광주지보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